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주성 전투 말씀드렸죠 조헌 선생님과 영규 스님 승병들 활약상 양손에 낫을 들고 달리면서 네 이놈들 너무 아미 타볼 썩둑 정말 두 사람이 이끌던 의병과 승병 환호를 하고 드디어 우리가 일본군을 무찔렀다 자 이제 우리 어디에 갈까 금산성으로 가기로 조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빚이 있거든요 원래는 조헌 선생님이 금산성 전투할 때 가가지고 고경명 선생님과 함께 조인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못 가가지고 고경명 선생님께서 싸우다가 승복하셨다 나에겐 빚이 있다 내가 그때 갔더라면 고경명 선생님은 살아계셨을 수도 있다 이제 내가 가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영규 스님이 말립니다 이보시오 뜻은 알겠지만 우리 의병들은 2천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금산성을 지키고 있는 일본군은 2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10배가 넘는 이 싸움은 무리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승산이 없어 하니까 조헌 선생님이 영규 스님에게 무슨 말 했냐면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빚이 있소 그리고 임금을 못 지킨 신하는 죽어야 하오 실제 발언이에요 임금을 못 지킨 신하는 죽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영규 스님도 줬어 우리 죽읍시다 싸우다가 죽자 그렇죠 죽는 거 알고 있었어요 2천명 다 금산성에 가가지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처절하게 싸우고 모두 다 순국을 하십니다 조헌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영규 스님도 돌아가시고 또 조헌 선생님은 아들까지 계셨거든요 같이 싸웠어요 아들도 순국하시고 그러니까 고경명 선생님도 부자가 다 동시에 순국을 하셨고 조헌 선생님도 부자가 다 동시에 싸우다가 순국을 하셨습니다 일본군 금산성을 지키긴 지켰는데 치명타를 당합니다 10배가 넘는 숫자였지만 그래서 일본군들 자기들 시신들 죽은 시신들을 금산성 안으로만 옮기는데 3일 넘게 걸렸다고 해요 나중에 이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다른 의병들이 의병들의 시신을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700의 총이라고 해서 지금도 충남 금산에 가시면 있어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700의 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당시 조헌 선생님과 함께 영규 스님과 함께 금산성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신 그분들의 묘 합장묘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의병들과 관군들이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고 싸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도 질린 거예요 지금요 전주까지 못 가요 전주를 포기하고 다시 경상도로 후퇴 일단 후퇴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경명 선생 조헌 선생 또 영규 스님 이분들 덕분에 뭐가 살아났냐면 조선왕조실록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요 사고라고 하거든요 무슨 전주 사고 무슨 사고 사료들을 보관한 창고라고 해서 나머지 조선왕조실록들이 있던 그런 창고들은 다 불이 나요 다 타요 하지만 전주 사고 전주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은 지켜집니다 여기까지 일본군들이 안 와가지고 못 와서 그래서 이 의병들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조선왕조실록 책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또 이성계의 영정 어진이라고 하죠 그림이요 전주에 남아있었거든요 전주이시니까 이게 무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6.25 한국전쟁 때 창덕궁 옆에 있던 조선 역대 왕들의 영정 그림들 이걸 싹 다 모아가지고 부산으로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불이 나이게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겨우 남아있는 것이 철종 반쪽짜리 얼굴 나머지 싹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왕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 그 관리를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성계의 태조 이성계 얼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주를 의병들이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의병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의병들을 나중에 선주는 무시해요 너희들 때문에 조선이 지켜진 게 아니라 명나라 때문에 지켜졌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자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곽재우 장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경상도 의령에서 공부를 하시던 학자셨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경상도에 있는 의령이라는 도시가 낙동강과 남강 전라도 쪽으로 흐르는 남강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군이 조선을 침공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이 뭐냐면 강들이에요 강 왜? 그때 무슨 경부고속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자 수송할 때 강을 이용하는 거예요 강 낙동강 따라서 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낙동강과 남강이 딱 만나는 지금으로 치면 무슨 IC 고속도로에거든요 곽재우 선생님이 여기를 막자 의령만 딱 막아버리면 부산을 출발한 배가 전라도로 못 가요 길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하시냐면 곽재우 장군이 강바닥에 여기 자기 동네니까 빤히 다 아시겠죠 강바닥에 낙동강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버려요 위에서는 안 보여요 강 안에 물속에 말뚝을 박아버리니까 그거 모르고 올라오던 일본 수송선들 말뚝에 걸려가지고 다 뒤집히네 어 놀라 그래요 뒤집힌다 됐어 팍팍팍 수송선이 뒤집히면 대기하고 있던 곽재우 장군의 의병들이 일제히 화살 발사 아주 전략을 잘 취했어요 홍의 장군이잖아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홍의 장군 똑같은 옷을 10명에게 입혀요 자기와 똑같은 장군 일단은 이 곽재우 장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홍의 장군 곽재우가 10명이 동네 서해 번째가 하니까 귀신이다고 생각했어요 일본군이 못난다고 그래요 지금 동쪽에서 있던 홍의 장군이 지금 저쪽 북쪽에도 있다 됐어 멘붕이 와버려요 멘붕이 와버려요 자 이렇게 의병들이 계속해서 이기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물론 정부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백성들 우리도 낮 창 들고 싸우니까 이기네요 일본군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변수는 전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물론 이순신 장군도 상상도 못했지만 백성들이 낮 들고 스님들이 낮 들고 덤빈다? 이건 일본인들의 마인드로는 전혀 네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스님들이 나무하미 타부라면서 산에서 잡초 자르던 낯 가지고 목을 잘라대는데 일본군 멘붕이 와가지고 퇴각을 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퇴각 그러면서 뭘 하냐면 경상도라도 확보를 하자 해요 경상도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상도의 거점 도시인 진주를 장악을 해야 돼요 진주 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주가 어디에 있노? 진주가 어디에 있는지 아나? 진주가요 경상남도에서도 약간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거점 도시예요 여기를 확보하자 맞습니다 드디어 진주 대첩 얘기가 나오는데 진주의 원래 목사는 여기서 말한 목사는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 담당관을 얘기해요 원래 진주 목사가 이경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고 참네 이 이경이라는 사람이 일본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산으로 도망을 갔네 물론 의병들과 다른 훌륭한 장수들도 많았지만 이런 덜 떨어진 장수들도 있었어요 도망가요 산으로 그런 다음에 기록이 없어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진주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새 목사가 들어오는데 새 행정 담당관이 진주에 김시민이라는 분이 들어오십니다 김시민 진주 목사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의병들의 활약 그리고 지금 경상도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군 그래서 진주가 일본군의 타겟이 된다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해요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훈련 확실하게 해요 자 일본군이 점점점점 진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로 부산 쪽에서 진주로 오던 일본군이 창원쯤에서 조선군과 만납니다 창원에서 누가 있었냐면 경상우병사 유승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여러분 경상우병사가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경상좌병사도 있겠죠 보통 도를요 도를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는 크기 때문에 반띵을 했어요 해가지고 군사 책임자가 두 명씩 있는 거예요 해군도 경상우수사가 있고 경상좌수사가 있는 것과 같이 육군도 경상우병사가 있고 경상좌병사가 있겠죠 경상우병사 이름이 유승인이라는 사람인데 2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병력과 진주를 향하는 일본군이 지금의 창원특례시에서 만납니다 대결을 했지만 일본군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지금요 밀려요 밀려 오 일본군이 생각보다 세다 그래서 유승인이 일단은 진주성적으로 후퇴를 해요 그래서 김시민 목사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김시민 목사 나 유승인인데 경상우병사요 문 열어면 내가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우리 병사들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웁시다 문 열어요 했더니 성 안에 계시던 김시민 목사는 문을 안 열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경상우병사님 죄송하지만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좀 싸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판단한 거예요 이미 자기가 김시민 목사가 자기 식대로 명령체계와 훈련을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경상우병사가 자기보다 훨씬 위에 상사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랭킹이 높은 상사가 들어와 버리면 자기 명령이 아니라 경상우병사의 명령을 병사들이 들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쌓아놨던 훈련체계가 다 무너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경상우병사 유승인도 알았어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김시민 목사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대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열심히 싸우겠다 우리 한번 신나게 싸워보자 라고 그 뜻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일본군들 슬슬 꾸역꾸역꾸역 진주성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주대첩이 시작이 돼요 10월 5일 임진왜란의 3대 대첩 한산도 대첩 행주대첩 그리고 진주대첩 시작됩니다 일단 성 밖에 있던 유승인의 2천 명의 조선군 안타깝지만 처절하게 싸우다가 전멸을 해요 김시민은 성문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화약 대포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조선군이 압도적으로 화력이 셌어요 대포 화약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다연발 로켓 신기전 신기전이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신기했나 봐요 진짜로 다연발 로켓이에요 제가 말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끊고 유튜브에서 신기전 치시면요 발사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짜 로켓이에요 팡팡팡 날아가는 거 그거 보고 혼비백산 했다가 난다고 그래요 화살에 불이 붙어가지고 날아온다 그것도 막 수십 발씩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신기해서 주워봤다고 하죠 이게 난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커다란 수류탄도 있었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치익 한 축구공 크기 정도 되거든요 이걸 던져서 일본군은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군이 많이 피해를 당했거든요 뭔가 축구공 같은 쇳덩어리가 날라와가지고 심지가 타고 있네 これは何ですか 치익 빵 그 안에 쇠조각이 수백 개가 들어있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터지면서 수백 개의 쇠파편들이 일제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판 크레모어 수류탄 크레모어도 한번 쳐보세요 이거 이게 한 방향으로 터지는 지뢰 또는 수류탄인데 그 안에 동그란 쇠구슬이 70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앞쪽으로 빵 700개의 쇠구슬이 날아가니까 거기까지 이게 이미 조선군을 갖고 있었어요 드디어 10월 3일 진주대첩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군은 일단 기마병 천명을 보내서 시위를 벌여요 나와라 조선군 겁쟁이 같이 안에 있지 마라 하지만 김시민 장군은 절대 함부로 화살과 총 쏘지 마라 아껴라 시켜요 가까이 왔을 때 그때 화살과 총을 쏘아라 여유가 있었어요 전투가 끝난 후에는 밤에는 김시민 목사 또는 장군께서 성루 위에서 악공들에게 검은고 연주까지 시켰어요. 왜? 우리는 이만큼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외병들에게. 심리전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조선군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밤만 되면 성루에서 검은고가 연주가 되니까 이때 약간 멘붕이 오려고 하고 있을 때 일본군들이 뒤에서 드디어 의병 부대들도 속속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성 안에서는 수류탄 날라오죠. 단련장 로켓포가 날라오죠. 밤에는 검은고 연주가 되죠. 뒤에서는 또 의병들이 도착해서 승병들이 도착해서 낯들고 스님들이 달려들죠. 일본군 드디어 진주성을 포기하고 도주를 합니다. 진주대첩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투 마지막 날에 외놈이 쏜 총 아래 머리를 맞으시고 전사를 하십니다. 김시민 목사. 일본군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거예요. 전라도 전주 장악하는 거 실패했죠. 남해에는 지금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보급 다 끊겼죠. 경상도라도 지금 장악하려고 했는데 경상도의 거점 도시인 진주 점령 실패했죠. 아 이거 괜히 전쟁 시작했나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건 시작이었어요. 일본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적이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그 적이? 바로 동장군. 특히 조선 북부.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개마고원 이런데. 북부의 겨울. 처음 겪어보는 겨울이었어요. 왜냐면 당시 일본 외군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큐슈예요. 아니 아무리 도요토미 히데오시라고 하더라도 저 멀리 후카이도 북해도라든지 북쪽 지방에서 데려오는 것보다 바다만 건너면 바로 조선인 후카이도 지금 후쿠시마. 아 후쿠시마란다. 뭐 후쿠오카. 나가사키. 이런 데서 데려오는 게 더 빨랐겠죠. 큐슈는 여러분 제주도보다 밑에 있는 따뜻한 동네예요. 여기서 데려온 일본군. 게다가 임진왜란 시작했을 때가 4월이었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 얇은 여름옷을 입고 온 거예요. 큐슈. 후쿠오카 출신 일본군들이. 지금 평양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요. 북한 영하 20도 체감원도 영하 30도. 경험을 못해본 거야. 일본군들이. 얼어 죽습니다. 정말 처음 느껴보는 추위. 나중에 정말로 평양성에서 일본군이 후퇴를 할 때 일본군이 쓴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추위다. 이것이 조선의 추위인가. 일본군 우리 병사들이 다 굶고 얼어 죽고 동상이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다. 라는 글이 남겨져 있어요. 이런 겨울에 떨고 있는데 일본군은 엎친 데 겹친 설상가상으로 드디어 명나라가 조선 참전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이때 조선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국 이익 명나라 즉희들 이익 때문에 파병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베이징 중국 가시면 보시는 만리장성 있잖아요. 베이징시 외곽에 있는 거. 그거 다 명나라 때 만든 거예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은 거 아니냐고요. 시작은 진시황이 쌓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 하다가 지금에 있는 만리장성 지금 가시면 와 하시는 그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들었습니다. 이 명나라 조정에서 만리장성이 북방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이 막아줄 건데 이 외놈들은 바다로 온다잖아요. 바다로 오면 바로 천진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시가. 티엔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도 티엔진시에서 기차 타면 베이징까지 40분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천시예요. 서울같이. 딱 딱 인천과 서울 정도 거리예요. 티엔진이. 당시 명나라 수도는 베이징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명나라 조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리장성은 지금 아무런 쓸데가 없다. 외놈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특히 조선 서해에서 출발해버리면 바로 티엔진에 상륙해서 이 베이징으로 들어온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전쟁을 하려면 명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조선 땅에서 하자 해. 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어떤 병력으로 들어올까요. 명나라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